걔 정체가 뭘까? 꼬가서 당했습니다. 아까는 꽁짜라고. 거의 꽁짜시죠. 할부금이 달달이 나가고 오더라고요. 매니저님! 항상 저희 따까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, 트와이스의 정연.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역시 수지입니다. 그분 노래를 좋아합니다. 오랏빛 향기. 그런 짝짓기 프로그램 저랑 맞지 않습니다. 가수는 음악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유튜브 오리지널 시리즈 탑 매니지먼트 많이 사랑해주세요.